Commons 견뎠 형은 난 이긴 적이 없다니까 여기서 제가 박살되면 됩니다 오 오 오 오 오 오오옹 저기 잠깐만요 이거 오 건드리지마 건드리지마 진짜 지금 형 이거 3번 사용 했잖아 나아줘야지 이제 이기신다면서요 안녕하세요 Q.중뒹과 Q.초 dri fortunING Q.중뒹 베이블레이드 퍼스트 입니다 베이 이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렇게 파란 친구가 갓바퀴리 입니다 이 친구가 어택형 입니다 주황색 친구 라그나 로크 스테미너 스테미너? 스테미너는 무슨 뜻이에요? 그걸 절대 모르겠어요 스테미너는 지속적인 마지막으로 검은색 친구 블랙 사탄입니다 이 친구는 어떤 형일 것 같아요? 공격형 공격형 이 친구는 방어영입니다 베이 안에서도 파트 여기 맨 위에 오는 친구가 레이어 입니다 중간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런 철부분은 디스크 디스크 색깔 있는 부분 플라스틱 플라임 플레임 아니고요 프레임 형은 영어 가르쳐주기 프로젝트인가요? 아래 단계 이름은 드라이버 드라이버 내보세요 드라이버 개조를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이걸로 할 겁니다 갓 발키리 레이어 그렇죠 공격형 위에는 전 디펜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아래 디스크랑 프레임은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제일 가벼운 걸 선택할 겁니다 이게 더 무겁네요 전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 전 사탄의 풀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저는 개조로 한번 해보고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한번 해보죠 드라이버도 선택해 보세요 저는 이걸 사탄의 드라이버로 사용할 겁니다 다 섞으셨네 이렇게 이렇게 오 최강의 조합이에요 그럼 대결을 빨리 해보시래요 저희가 이제 배틀을 해볼 건데 상대방 배이를 깨뜨리면 2점 상대방 배이를 밖으로 내보내면 1점 그리고 상대방 배이 보다 계속 오래 있으면 1점 이렇게 해서 다섯 판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은 민영와 야수팀한테 가서 맞기 딱밤을 하... 질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이기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이긴 사람까지 때리기 오케이 세대 오케이 이겨야 된다 3, 2, 1 고, 슛 좋아 그렇지 내가 붙여 붙여야 돼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형은 난 이긴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난 이긴 적이 없다니까 이재이 점 준 거야 괜찮아 내가 여기서 2점 내면 너 옆이 어 2점 해 이제 해줄게 고, 슛 그렇지 야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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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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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래 한 번 더 그렇지 5 그렇게 해서 2점을 가정합니다 가자 잠깐만 이 당기는 게 좋아 야 바꿔봐 아 당기는 거? 형! 아 근데 너무 못한다 형 두 판 남고 3대0입니다 맞죠? 1 대 0 지금 3 대 1이에요 지금 한 판 남으신 거 아세요? 여기서 제가 박살내면 됩니다 박사람의 동점으로 이제 한 판 더 연장전으로 그쵸? 그렇지! 공격해 공격해! 제발! 이길 수 있어! 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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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진짜 뭐야? 이건 보여요 이건 다시 잠깐만 잠시만요 비누 빠져 지금 형 이거 3번 사용했잖아 놔줘야지 이제 이기신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이기신다면서요 이제 주세요 안 되겠어 고샷 야! 다이! 지집었어! 배를 지집었어 배이가 배이가 이겼다! 이겼다! 자 들어오세요 딱 봐 이제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oyster 따 monitors 빨리 dachte 때리려고 저기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합니다 때리려고 저기서부터 밖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축하ufficient 축하드려요 저희는 장전됐습니다 이마을 열어주세요 게임했잖아요 게임 괜찮아 오어어또 아펄진 그러면 빨리 매우어야 돼 내가 받아라 봐봐, 봐봐, 봐봐 여자도 돼 여자가 더 아파 왜 저렇게 세게 때리지 못해 아, 잠깐만 여드름을 때리지 마세요 여드름을 때리지 마 왜 다 여드름을 어떻게 때리는 말이야 우리 갑니다, 안녕 자,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베이 배틀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막 다 섞으면 좋지가 않아 아셨죠?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 해주시고 그쵸, 그쵸 재밌게 보셨으면 당연히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그쵸, 그쵸 저희한테 힘과 이득이 됩니다 저희 100만 명 추겨야 됩니다 해외여행 이득 자, 그럼 마지막 인사로 여러분, 같이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저희는 중디 무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점리 판맨과 함께해 감상해보셨으면 정답링군요 그래서